머리 허위 갖고 이렇게 왔잖아 머리 색깔이 이쁘다 어느 올 뽑을지 몰라서 안 하고 왔다고? 머리 색깔이 너무 많아 해야지 우리 사장님 얼굴 공개 좀 하러 갑시다 예쁜 사장님 지난번에 미옥이랑 통화 너무 재밌었죠 그날 좀 봤으면 참 좋았을 거 양금이랑 같이 왔거든 매운 길이라 넌 포거리면 가버렸듯이 그치 미옥이는 어때? 한국이랑은 어디야? 뭐 어떠긴 잘 지내지 아 잘해? 그럼 18년? 18년이 20주네 18년 된다 18년 된다 왜 이렇게 감초해요 18월 어머나님 아니 여기서 맨날 된다 18년이야 14년이 2년지 15년이나 20년 mains 2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수영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 인정 10년 전 4년 전 20년 전 두번째 아름다운 두번째 아름다운 두번째 아름다운 여운이 나오지 않네 명초기 또 이쁜 것들 안이 막히니 바삭 잡은 것도 아닌데 이거 안했다고 이렇게 이랬다 너무 이쁘다 숙소 핫한 취득 뭐 만들거야? 지금 해도 말도 많이 다녀 아, 이거 이거 이게 딱 까르는게 되게 중요하지않아? 이렇게 먹으면 몇만원 볼륨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 중간에 구겨먹고 그 다음에 각도가 있거든 각도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대해서 약만일 때 싫어 내가 많은 스텝들한테도 스텝들이 있는데 스텝들한테도 있는데 아예 아치도 노터치 어? 어? 나 이거 가까이 갔다가 벚꽃이던거 같아 우리 지금 우리들이 여기 근데 이제 내가 왜 아이롱을 짚어낸거야? 아니야 여기가 갈라져서 이거를 잡는거는 여기저거 갈라져서 진짜 많이 있던데 진짜 아이롱이 얼마나 많이 붙었냐 근데 아이롱이 몇많이 붙었냐 두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따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 번 한 번 연결 한번 하고 통장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까지 악용하게 만들어낸게 2천국 분의 가시장 3천국 분의 기름을 넣어주세요 그는 아저씨, 이 글αι어. 1천국 분의 색전에 살살 기름을 달아주시면 됩니다. 4천국 분의 색을 데이미하고, 왜 그러냐면, 뿌리를 살려놓으면 염색이 좀 덜고요. 조금 색칠하는거 칠하고 아 올리니까? 이게 뿌리가 살면 좀 색칠가지고 덜 보이는게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나야 뭐 두개하면 돈 벌고 좋지만 이 머리를 또 나중에 내가 해야되잖아 그치 이제 손상이 되면 안되니까 하루에 두가지 뿌리를 살릴때는 염색은 조금 한달 반 두달 바라고? 아니 그래도 된다고 지금 보면은 아직 이게 한달 안되서 온거 같아 그치? 그때 했잖아 하고갔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한달 안됐어 그러면 좀 버티자고 요거는 볼륨 살려놓으면 좀 덜 보이거든 이렇게 있으면 색치가 보이지? 볼륨이 들어가면 색치가 숨어버리잖아 요런 효과가 있거든 신기하지? 볼륨이 없는게 이렇게 내려있을때랑 살짝 올라갈때랑 볼륨 자체가 아마도 볼륨이 좀 덜 보일거야 아니 여기 새치가 볼륨이 사라지 오늘의 성고가 왔으니까 내가 살릴 수 있는 한이 겁나게 많이 살려주지 우리는 볼륨된 살아도 되지 않아? 네 난 예전에 손 많고 볼륨맛이 쌓인 것 같아 나이로는 그냥 머리카락 바늘어지고 머리 빠져도 이렇게 수지 없이 정신이 어랭났지 어랭머리 맞지 그런지 취향이 좋지 취향 여기가 보일 때 좋아요 볼륨만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볼륨이 있으면 나이의 반응과 과학 이렇게 발부를 흔들면서 방금 두껍이 잘 흔들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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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